판은 헤르메스와 나무의 닌페드리옥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판의 어머니는 자신이 낳은 아기가 너무 못생겨 깜짝 놀라 내다버렸다고 합니다. 시링크스는 라돈강의 신 라돈의 딸로 아르카디아 지방요정 중에서 아름다운 용모로 널리 알려져 사티루스들과 온갖 침들의 구애를 받았다고 합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시링크스는 숲속에 사냥을 나갔다가 판과 마주쳤는데 호색한으로 유명한 판은 첫눈에 반해서 추근거리기 시작했고 시링크스는 아무 대꾸 없이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. 하지만 판은 물러서지 않고 그녀를 뒤쫓았고 시링크스는 판을 피해 있는 힘을 다해 도망쳤지만 발이 빠른 판은 곧 그녀를 따라잡았습니다. 거의 붙잡힐 지경이 되자 시링크스는 친구인 물의 닌페 나이아스들에게 구원을 청하자 물의 닌페들은 판의 팔이 시링크스의 목을 휘감는 순간 한 묶음의 갈대로 변해버렸습니다. 판이 한숨을 내쉬자 갈대에서 구슬픈 소리가 울려나왔고 판은 시링크스가 변한 달대 몇 줄기로 피리를 만들어 시링크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이 펜파이크의 유래가 되었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잠깐